네 여러분들 어영부영 유식 삼성까지 읽었어요 어떠세요? 네 한 줄 한 줄의 정보가 너무 밀도가 높죠 이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A4 한 장인데 부풀리면 이 정도 두께의 책이 나오니까 샅샅이 다 파헤치려면 일단 아래아식이 어떻게 작동한다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제사송 아래아식은 무부무기이니 알고 있었죠? 네 여러분 알고 있었죠? 법의 네 가지 성질은요 선악 무기인데 무기 중에 무부무기 유부무기가 있어요 무부무기는 가리는 게 없는 거죠 무부는 청정성과 성도를 가리는 여모법이 없다 그러니까 무부는요 청정함과 진리 도를 안 가려요 도가 그대로 구현돼요 드러나요 그럼 유부는요 가려지죠 유부는 자꾸 유부남이 떠오르는 유부무기는 안 좋아요 유부무기는 가려져요 오염성이 있어요 무기는 선악이 없다는 말이고요 자, 촉등도 이와 같다 그러면 촉등이라는 건 변행심소겠죠 다섯 가지 변행심소 촉, 자기, 수상, 사도 동일하다 무부무기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아래아식이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업보가 악의 업보가 다 지워지고요 유루의 선이 다 정화돼서 무루의 선만 남는다면요 오염성이 없어진다면요 그때는 무구식이라는 청정 무구식으로 변해버립니다 팔식이 그때를 대원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 그때는 선성이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팔식 그러면 무기성이잖아요 무부무기성 그럼 이게 대원경지로 바뀌면요 이게 식이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이쪽은 지혜예요 바뀌면 여기는 선성만 남아요 선성 선성 선한 것들만 남습니다 무기성 그래서 이게 단절이에요 여기는 부처의 경지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항상 유전하여 흘러서 굴른다는 흘러서 계속 굴러가면서 흘러서 구르면서 아래아식이 변한다니 유전한다는 말은 생멸한다는 말입니다 아래아식은요 미세하게 생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나운 물살과 같아요 흐르고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흐른다는 건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결같아요 변하면서 한결같아요 그래서 아래아식은 사나운 물살과 같다 이 말을요 아래아식은 스스로는 업을 짓고 받지 않대 아래아식은 업을 안 짓습니다 다만 항상 생멸상속 인류상속을 이루니 생멸하면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생멸하면서도 이어지고 한결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니 찰나찰나에 생멸하여 끊어지지 않고 상속하여 이어지는 의식연속체이다 의식연속체입니다 팔식은 그래서 아까 이 진여 자리에다 못 놓는 거예요 팔식을 진여가 아니라 어디에요 여기 생멸의 자리에 놔야 돼요 변화의 자리에 지금 이 팔식은 생멸문을 나타내지 진여문은 못 나타내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생멸하는 의식연속체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진여는 초의식의 세계다 그럼 여기가 초의식은 따로 구식이라고 부르고 여긴 팔식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저희가 꼭 법상정은 아니니까 세친을 꼭 법상정식으로 읽어야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도 제가 설명해도 돼요 팔식 구식 나눠봐도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 청정의식 구식 있다면 팔식을 말한다 팔식은 생멸하고 있는 의식연속체를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변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변화하는 것들에서 변화가 나온다 라는 그런 논리적 전제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식학이 오히려 변계소집성에 빠져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아니 아레아식 세계만 해도 알 수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알 수 없는 세계를 생멸한다고 말을 해버리면 생멸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그 심오한 아레아식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변화냐 불변이냐에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한이 단절이 아니며 끝없이 이어지니까 단절이 아니고요 생멸한이 항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7식은 또 이런 주장은요 뭘 논파하려는 거냐면요 힌두교도들의 상일 주제자 항상하고 한결같은 주제자 상일 주제자 이게 힌두교의 아트만이거든요 힌두교의 아트만과 우리 팔식은 달라 라고 구분짓는 것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하고 한결같다 유사해 보이지 하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7식은 이 식이 늘 상속하기 때문에 항상 항상 하는 것 같고 한결같은 것 같으니까 자아로 오인해 가지고 7식은 자아라고 집착을 하는 거죠 이 8식에 대해서 7식은 이 식이 늘 상속하며 오직 사수만 느끼니 항상하고 전변이 없는 하나라고 오인하여 자아로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항상하고 한결같은 주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생멸하고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변화하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아레아식은 인정 안 해요 달라이라마의 귀류 논증파는 아레아식 인정 안 합니다 다만 아레아식을 설명하는 이런 설명법들은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뭘 설명할 때 써요? 초의식을 설명할 때 청정광명심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달라이라마가 연기하는 의식 연속체다고 지금 아레아식 설명을 잘 유심히 봐두세요 이 방식으로 이 아레아식은 인정 안 하면서 이 방식으로 청정광명심을 설명해 버립니다 귀류 논증파는 그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변화하는 물건이 되버리잖아요 청정광명심 이해되시죠? 예전에 요즘 이쪽 비판 덜 했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생각 아레아식은 인정 안 해요 왜? 귀류 논증 중간파는 육아행 중간파는요 일체를 만법을 의식의 작용으로 인정하는 육아행 요가를 닦는 중간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인정하면서 가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지금 티벳 제일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겔룩파의 중간파는 귀류 논증 중간파라고 일체 만법을 의식의 작용을 안 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봐요 실제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필요가 없죠 만법을 창조하는 의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은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정광명식을 설명할 때 이 아레아식에 대한 설명 요걸 응용해서 설명한다고요 막 사납게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의식 이게 어떻게 불변이냐 영원하긴 하다 그런 거예요 항상 항상 한 것 같다 하지만 하나인 건 아니다 한결같고 항상 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흐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 힌두교랑 우린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식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요 팔식하고는 다르죠 그럼 구식하고는요 구식은요 진연데요 여기에 진 참되고 여 상주 불변인데요 또 이상해져요 어차피 이상해집니다 유식하거든요 얘네들하고는 자꾸 붙여요 싸움을 얘랑은 안 붙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요 왜 이 아트만을 싫어하냐면 아트만에는 애고성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잖아요 자아는 애고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영원하고 한결같은 자아라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아트만을 청정강맹심이라고 봐버리면 하나가 되죠 바로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싸움은요 자아라는 말에서 생깁니다 힌두교가 자아 영원한 자아를 인정했다 참 자아를 인정했다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럼 됐고 청정강맹심 무분별지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상주 불변해 안 해 불변해 거기까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해 되세요? 자아라는 말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변개 소집에 걸린다니까요 자아라고 했잖아 막 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아니라는데 그렇지? 이해되시죠? 애고성이 자아란 말에서 자꾸 애고성으로 읽어내니까 어떻게 영원한 자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식의 또 본질은 진여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이런 우리가 보기에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나 싶지만 자아라는 말만 그러면 피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히 이분들을 발작 버튼을 안 누르려면 자아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참아 참자 이런 말 제가 늘 하면서 이런 말을 나는 써야 되니까 쓰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약에 논리를 맞춰보려면 참자라는 말을 안 쓰고 청정강맹심 쓰면 돼요 청정강맹심 있죠? 이게 있죠 상지불면 하죠 상지불면 하죠 그게 아트만이래요 그럼 또 급발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결론이 뭐래요 아라한 자리에서 이 팔식을 버린다 이때 아라한은요 부처를 말해요 부처가 되면 대원경지가 돼서 이 팔식 왜 이 말이 맞죠? 무기라고 딱 잡았잖아요 지금 아래하식은 무기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기인 아래하식은 언제 끝나요? 부처될 때 끝나요 지금 아라한은 부처를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이 아라한이 무슨 아라한을 말하느냐 진짜 저기 우리가 말하는 또 초기불교의 아라한이라고 봐가지고 별의별 논리를 전개를 한참 해요 성유식론에서는 제가 보면 다 엉터리 소리예요 그냥 부처를 말하는 거지 대원경지가야 끝나지 그 전에 뭐가 끝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아라한 됐다고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소리고 부처의 경지에서 제 팔식 오염심은 전이하여 전이라는 건요 전변하는 겁니다 굴러가지고 전과 의가 같이 있는 게요 전이가 묘한 말인데 이겁니다 팔식의 이 체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혜로 전식 득지 그래요 전 전 식 득지 이 식을 굴려가지고 변화시켜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팔식의 체가 어디 안 가요 그런데 팔식이 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전의라 그래요 전 자 분명히 전변했는데 의지한다는 건 이 체의 의지에서 전변해요 팔식은 이미 팔식의 체의 의지해가지고 전변해가지고 팔식을 뭐로 바꿔버려요 지혜로 무구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전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 체는 살리면서 바꾸는 거예요 유지시키면서 질적으로 질만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팔식의 오염심을 전의하면 대형경지가 돼요 그럼 이건 청정심이거든요 선성만 남습니다 선, 악, 무기 중에 그러면 이게 무구식 떼구자예요 떼가 없는 떼구자입니다 떼가 없는 의식 이게 떼구자예요 떼가 없는 의식으로 변합니다 무구 청정무구 이런 청정광명심하고 똑같겠지만 같은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대원경제에다 쓰고 있습니다 팔식이 바뀐다 청정광명심 자체는 만약에 팔식일 때 구식으로서 청정광명심을 이해한다면 그 자리는 원래 청정광명심, 청정무구식이고요 이거는 팔식의 안에 있는 오염된 종자들이 다 정화됐을 때 성취되는 그 팔식에 해당되는 아까 생멸하는 팔식이잖아요 생멸하는 팔식이 생멸하면서 청정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청정무구식이라고 한 거라고요 이게 법상정의론이요 섬론정의론은 애초에 이게 무구식이에요 그냥 다르죠? 애초에 청정무구식은 영원히 청정무구식이에요 근데 법상정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원래인 그거 말고 내가 업의 정자를 다 정화시켜서 성취하는 것을 무구식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이게 이제 학파의 입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뭐 상관없죠 아무튼 여기까지도 청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되려면 그럼 부처는 어떤 상태겠어요? 이 초우식을 품고 있는 이 무의식 이 상태 이 상태 그대로 머무르면요 열반인 거고요 여기서 이 팔식 대원경지를 통해서 성소작지를 가지고 아바타 몸을 만들어내고 평등성지 묘관찰지로 보신을 만들어내고 하는 삼신을 펼쳐내면 대승의 성불이고요 소승의 성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승의 성불은 사실은 이 아래아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발동하지 않고 이 팔식의 초기불교에서 이 팔식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어요 팔식에 해당되게 바왕가식이라는 게 있어요 바왕가의식 바왕가의식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초기불교는 없는데 부파불교에서는 나와요 이게 아래아식의 더 선배예요 아래아식은 그러니까 이 바왕가의식이 우주를 창조하는 식은 아닌데 업보관리나 이런 게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생 동안 육근이 오온이 돌아가는데 그 너머에서 그 생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설명하다 보니까 부파불교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팔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왕가식이 그래서 이 바왕 멸진정에 들어갈 때도 바왕가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온은 다 멈췄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왕가의식 상태에 들어있는 겁니다 열반에 들 때도 바왕가의식 멸진정도 바왕가의식 부처님은 결국 부파불교에서 설명하는 부처님은 부처님 사후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부파불교에서 바왕가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반에 접속한 채로 무의식 상태에 들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바왕가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개체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승불교 똑같아요 부처님이 정화시킨 부처님의 무의식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이 쌓아오는 업보들로 아이템으로 가득한 무루의 종자들로 가득한 부처님의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루어놓은 성과는 전혀 어디 안 가고 아래아식에 저장돼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이 부처님이 원하면 전지전능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돼요 이게 대승불교식 성불이고요 이게 소승불교식 성불은 바왕가 상태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 다시 현상계에 접속을 해오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시리즈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바왕가 의식이요 사람이 딱 죽잖아요 삼월식이 있습니다 죽을 때 삼월심이라고 부파불교에서는 이게 죽어요 죽으면 부파불교는요 특이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좀 달라요 앞생각이 일어나면요 바로 뒷생각이 또 일어나잖아요 앞생각과 뒷생각이 다 별개입니다 계속 그 뒷생각이 또 일어나면요 그 뒷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정념 정지를 쓸 때 우리가 깨어있다고 그래요 같은 걸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을 이 생각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바로 앞생각을 지금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고 뒷놈이 또 알아차리고 빡세요 빡세다 소승불교는 빡세다 계속 이 알아차리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의식이 삼월식입니다 마지막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생의 마지막 놈 그러면 이 놈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럼 다음 생의 스타트로 또 이제 미친듯이 일어나고 살아야 되는 이때 재생연결식입니다 이제 막 연결됐어 여기서 다시 이 생각에 이어서 다음 생각이 딱 일어나겠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승불교는요 그대로 이어져요 중간이 없어요 죽으면 그 다음 생각이 딱 그 다음 다음 첫 생각이에요 다음 생 첫 생각이에요 재생연결식 질적으로는 비슷한데 요의식과 요의식 빼고 전체를 바왕과 의식이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일생을 요의식이 잡아줘요 나라는 걸 그랬다가 마지막 끝나면 또 다음으로 이어져요 또 다음으로 바왕과 의식과 이 삼월심 그 재생연결식은 통하면서 살짝 그 역할이 다른 거죠 저걸 다 원래 뭐가 해줘요 아래아식이 해주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해주는 거를 지금 저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의식을 아래아식이나 이런 걸 배제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부파불교는 부파불교 세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죽어요 인류가 뭔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뭔 짓도 할 수 있는지 부처님은 쉽게 얘기해 놓은 건데 얼마나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인류가 다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화두 잡아라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살려주시는 겁니다 저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보지 말고 화두 잡아라 우린 교회 별전이다 이건요 정말 살게 해준 것도 있어요 저런 거 연구하면 죽어요 근데 간단하게 부파불교에서 지금 남방불교에서 깨어있다는 건요 뒷생각이 앞생각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럼 뒷생각은 팔정도가 되고요 앞생각은 고가 되죠 그러니까 고성제 토성제로 고성제를 알아차리는 게 돼요 항상 앞생각 뒷생각이 앞생각을 알아차려줌으로써 윤회를 끌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음 생각이 안 이어지게 이때 죽었을 때 재생연결식이 작동 안 하면 방안과 의식 상태에서 열반 속에 들어있겠죠 이게 부처예요 알아 아니고 연결 딱 끊어지고 다시 재생 안 한 거예요 안 땡기죠 저런... 사람들이 자꾸 열반에 들래 어쩔래 해도 당해봐야 아... 저 딴 거 하겠습니다 화두 하나 주시죠 이렇게... 화두라고 쉬운 거 아니지만 저런 이론체계에 근거한 겁니다 다 이론체계가 달라요 부파불교라 달리 부파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부처님 사후 500년간 또 별도로 판 거예요 부처님 얘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와요 수많은 부파가 자기식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 5송 가볼게요 이제 70으로 80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제2능변식은 뭐냐 말라식이라고 한다 마나스라는 인도말에서 온 겁니다 마나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마나스도 의예요 그럼 애도 의식이 되고 육식도 의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번역할 때 마나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번역하면 똑같아지니까 마나스가 생각의 자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과 7의식 6의식이 되잖아요 육식도 이름이 의식인데 그래서 구분하려고 어쩔 수 없이 번역을 여기는 음역하는 거예요 말라식 저것이 저것에 의지하여 유전하며 아래아식에 의지해 가지고 유전해 이것도 의타기성입니다 7식도 벌써 아래아식에 의존해서 굴러가요 의타기성이죠 저것을 반연한다는 건 8식의 견분을 반연해요 8식의 견분을 나라고 삼습니다 사량을 자성과 행상으로 삼다 그 자체의 특성과 작용으로 삼다 사량한다는 게 끝없이 사량해요 이 7식은 자 9번 가볼까요 7식은 8식에 의지하며 8식도 7식에 의지해요 서로 의지관계입니다 의타기성이요 8식에 의지해서 7식이 나투잖아요 7식이 지은 업이 8식에 저장되죠 8식도 7식에 의지합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주고받아요 영향을 자 벌써 6송 왔습니다 제 6송 네 가지 번뇌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아치, 아견, 아만, 아에이다 요게요 아까 그 근본 번뇌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근본 번뇌에 해당됩니다 애가 여섯 가지 근본 번뇌 중에 네 가지나 갖고 있어요 7식이 그러니까 오염식이죠 유부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치 아치 아견 아만 아예 보시면 아치부터 보죠 아치는 어리석을 치자죠 탐진치에서 치겠죠 당연히 치는 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무명 이게 이 아치는요 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아의 원리의 무지함이에요 무지 지금 8식에 나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견분, 견분을 나라고 집착해 버린 거잖아요 견분을 나라고 집착해 버린 거 8식의 인식 주체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보여지는 대상을 남이라고, 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와 비아 아와 자와 타자가 등장한 거죠 이때 처음에 무지가 작동해요 그 다음에 무지로 인해서 아견 아견이요 아집입니다 이게 아집이 생겨요 8식의 견분을 자 항상하고 하나인 주제자 상일 주제자라고 삼고 집착합니다 자 이걸 누가 해요? 7식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7식은 지금 8식에 집착했죠 그런데 부처님 설법에서 나오는 6식은 5온에 집착하죠 5온을 나라고 여기죠 6식과 7식이 지금 작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6식의 자아만 얘기하는 게 돼요 초기불교식 이론은 5온에 집착하는 나는 6식인데 지금 8식에 집착하는 나는 7식이잖아요 즉 부처님은 의식에서의 자아 의식에서의 나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아니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5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주는데 집중하셨다면 6식에 6식에 이런 아집을 깨는데 집중했다면 6식에 이런 아집을 깨는데 집중했다면 7식에 아집을 깨는 무의식적인 아집을 깨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이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는요 이 아집이 커져가지고 거만해진 겁니다 자아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아예는요 아예라는 건 탐욕이죠 얘는 탐이니까 탐욕이니까 아탐 아탐입니다 집착된 자아에 대해 깊이 탐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6가지 근본본내가 뭐냐면요 6가지 근본본내가 그 옆에 각주 11번 가보실래요 11번이요 각주 원문은요 자 이렇게 아치 아견 아만 아애랑 아애를 갖추고 있고 근본본내를 항상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7식은 항상 사량한다고 했죠 항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치 아견 아해 나 최고 나만 사랑해 막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7식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거는 7식이 지금 열심히 활동해서입니다 단순히 오늘 나라고 집착해서가 아니에요 육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식학이 오면요 무의식이 들어가야지 무의식에서 잘못되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애고성이 그렇게 쉽게 부파불교 말하듯이 육식 차원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무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아집이 일어난다는 걸 파헤쳐서 이 아집만 박살내면 8식이 정화돼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요 이게 지금 육식학에서는 이게 무지예요 무명이 여기서 시작돼요 대승기신호는요 무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잡아요 8식에서부터 대승기신호는 8식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식학은 안 그래요 8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7식부터 잘못한 거예요 7식이 잘못해가지고 무지가 들어온 거예요 대승 불교는 8식이 잘못해서 견분상분 난인 것부터 근본 무명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대승기신호는 유식학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분상분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집착한 놈이 문제지 유식학이 현상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식학은 현상계에 펼쳐진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견분상분을 나라고 남이라고 집착한 게 문제지 대승기신호는 현상계가 펼쳐진 것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대승기신호하고 유식학이라 무지가 어디서 시작되냐 7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세요 그런데 촉등과 함께 한다니까 촉등이라는 건 심소죠 그러면 7식은 어떤 심소랑 함께 할까요 각주 보시죠 말라식과 함께하는 심소 마음작용은 18가지입니다 아까 51가지까지 하는 거는 6식의 3개겠죠 지금 8식도 5개밖에 작동 안 하잖아요 말라식 7식은 18가지나 작동해요 보세요 4가지 근본본내 6가지 근본본내 중에요 4가지 근본본내 지금 여기 작동해요 6가지 근본본내가 뭔지 한번 보시면요 탐 진 치 만 의 견입니다 보세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오만 의심 잘못된 견해 여기 6가지 근본번에인데 이 중에 4가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 치는 뭐죠 이 중에 뭐죠 자 번호 매겨 볼게요 맞춰보세요 아 치는 뭐죠 3번이요 치 아 견은 견 견 6번입니다 견 6이죠 견 견 만 애는 탐이라고 아까 바꿔놨잖아요 이래서 찾기 쉽게 1번 찾으시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탐은 이유 없이 한 게 아닙니다 4가지가 쓰였죠 6가지 근본본내 중에 4가지나 작동했어요 7식에서 벌써 그 다음 5가지 변행심소는 그냥 따라가겠죠 어느 시기나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8가지 수번내 지말번내입니다 따를 숫자 저 근본번내에 따라오는 번내라는 뜻이에요 지말번내는 본래 20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8가지 먹어요 한번 8가지 볼까요 이 7식이 갖고 있는 8가지 수번내요 혼침 혼미하고 침을 해요 독어 독어 들떠있습니다 불신 청정하지 못한 마음이고요 혜태 게으르다는 뜻이죠 게으르해 나태할 때 방일 방일도 지금 사실 나태하다는 건데 선법을 닦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걸 방일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걸 방일 그냥 게으른 건 혜태 망염 그릇된 기억 염은 정념은 올바른 기억이니까 정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망염 산란 번내에 오염된 선정 이란 뜻이고요 부정지 그릇된 이해 이런 8가지 수번내가 따라오고요 4가지 별경심소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심소예요 변행심소랑 다르죠 그 다음 그 심소 중에 해가 그것이다 지혜 지혜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칠식은 5가지 별경심소에는 뭐가 있냐면 욕 원하고 희망함 욕망 승해 뛰어난 이해죠 결정하여 선택하는 걸 확고하게 지키는 뛰어난 이해 이해를 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이해를 확고히 지킨다는 의미는요 이해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해 그런 뛰어난 이해고요 염 그냥 기억 자체고요 정은 선정이고요 해는 법을 결택하는 지혜 선택하는 건 지혜고요 승해는 뛰어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결택해 가지고 알고 있는 작용을 말해요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요거를 비슷비슷한데 다른 거를 모아서 51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 그놈 같은데 게으름 따로 방일 따로 계속 있잖아요 그분들 딴에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공부하다 경험한 마음작용들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또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8가지 치식이 갖고 있습니다 아치 악연 아만 아예가 벌써 네 가지 근본본내 중에 네 가지를 갖고 있다 근본본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그리고 근데 보시면요 거만함 거만함 의심 잘못된 견해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한 것 뿐입니다 탐진치 제일 근본적인 번뇌는 치예요 무조건 치가 무명이거든요 어리석음에서 시작돼요 부처님이 무명경에서 무명은 뭐냐 어리석음이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음은 뭐냐 지혜거든요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죠 몰라서 시작된 거고요 윤회가 알면 끝나는 겁니다 부처님 이론은 알면 끝나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가 지혜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건 지혜를 얻으신 걸 말하고 무명을 깨트렸다는 거는 알았다는 겁니다 무명은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대승기 신호는 팔식에서부터 진리와 차이가 나서 무지가 팔식에서부터 작용해가지고 근본 무명이라는 게 작용해서 견분 상분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유식학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팔식이 우주를 만든 건 문제가 안 된다 견분 상분도 문제가 안 된다 그 견분을 나라고 집착하는 게 문제 시작이다 칠식부터 무명이 어리석음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걸로 봅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칠송 까지 가볼까요 칠송 말라식은 유부무기다 오염됨이 있는 무기다 칠칠식의 희망 자체는 오염되지 않아요 칠식도 오염되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 네 가지 번뇌의 심소가 있어요 염호법을 일으켜요 오염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칠식 본체는 무기성이니까 그 오염되지 않았는데 이 네 가지 번뇌의 염호가 있어서 유부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예 칠식이 오염됐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오염된 작용을 일으킨다 칠식 자체는 오염되지 않다 칠식의 심황 자체는 그 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작용들이 신하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유부무기라고 한다 유부는 청정성과 성도를 가리는 염호법이 있다는 것이다 무기는 선악이 없다는 얘기다 이 얘기고요 태어난 곳에 따라 얽매인다 라는 원문은요 제8식이 종자에 따라 몸과 기세관을 현전하게 하잖아요 이럴 때 제8식에 견분을 집착하여 자아로 삼으니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어디 태어났네 라는 의식을 갖고 집착하는 겁니다 그냥 8식은 의식이 펼쳐지는 건데 태어날 의식이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고 집착해 가지고 얽매인다 아라안과 멸진정 출세도에서 없어진다는 건요 아라안은 아까 부처님 얘기라고 했죠 부처님이라고 했죠 부처님 가면 칠식도 단절되죠 영원히 뭐로 바뀌어요? 전식 득지 칠식은 뭐로 바뀔까요? 칠식은 평등성지요 이제 아치 악연 아만 아이가 다 날라간 상태를 평등성지 자타이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성스러운 지혜로 바뀝니다 이 말도 좀 묘하죠 평등성지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예 없다는 걸까요? 이게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치 악연 아만 아이가 박살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아 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원래 이론상에는 변기 소중성이 깨지면 아직 법집 없어야죠 그러면 가 가법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임시적인 자아라는 정도 알고 임시적인 나 나라고 이름만 쓸 뿐이지 원래 고정된 나는 없다라는 정도의 의식으로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본다는 건지 칠식이요 만약에 보세요 칠식이 나와 남을 아예 구분 본다는다면 그냥 팔식이면 되지 칠식이 왜 필요해요? 칠식의 체는 갖고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팔식보다는 아래잖아요 칠식이 늘 사량한다는 그 점은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늘 사량하는데 다만 사량의 내용이 아치 악연 아만 아예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이때 의식이라는 건 명확히 설명하기 경전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느낌 아시겠죠 그럼 자아가 자아를 만약 변기 소중성 빼고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나라는 이 견분을 나로 삼을 뿐 내가 본래 있지는 않다 근데 가상 여기 일송에서 얘기했듯이 가상하여 나와 법이라고 해서 살아간다 그럼 변기 소중성을 일부 허용한 거죠 가상으로 나와 남을 설정해서 써야 되니까 안 쓸 수가 이 책 쓰신 분도 지금 변기 소중성을 쓰는 거잖아요 아와 법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부분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서 나와 남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전개되는 의식인지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저는 자명한 걸 좋아합니다 자명하지 않은 것들은 못 견뎌요 이런 평등성지 이거는 결국 애고를 인정 애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평등성지란 말은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나와남을 아예 나와남이 없다 그러면 팔식이면 되지 칠식이 왜 필요하나 칠식의 핵심은 난데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악연인데요 나라는 것에 대한 견해니까 그 견해가 어떻게 바뀌냐 평등하게 바뀐다 묘하죠 느낌은 아시겠죠 아무튼 아치 악연 아만 아에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아직과 법집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남을 둘러보지 않는 성스러운 지혜 딱 이겁니다 자 설명 다 했어요 제가 알아들이시는 건 알아서 알아드리세요 저도 힘드니까 왜냐하면 경전에 해놓은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경전에 해놓은 거에 이런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잡힌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고가 있다고 해야죠 나와남은 있는데 둘러보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 나와남을 둘러보지 않는 지혜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치식이 완벽하게 변개소지성을 제거한다고 말해버리면 또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나와 남을 인정해야 되죠 나와 남의 구분을 인정하면서 둘러보지 않아야지 평등성지 그렇죠 이걸 인정 안 해버리면 육식은 오식은요 다 나를 전제하는 건데 그렇죠 내 몸 바꾸는 거지 남의 몸 바꾸나요 내 오감 바꾸지 내 의식 바꾸지 남의 의식 바꿔요 육식이 묘관찰지로 바뀐다 그럼 대원경지면 되지 왜 육식이 또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육식이라는 거는 그 자식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미안합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을게요 따지면 말이 안 된다 변개소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저거를 설명하면 말이 안 된다 나와 남도 있고 육식도 있고 애구의식도 있고 다 내 몸뚱이도 있고 그 내 몸뚱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성소작지고 내 아예 제한된 의식을 극강으로 끌어올려서 모든 걸 알아차리 내가 애구가 경험하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묘관찰지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아야 평등성지고 내 안에 업장이 참나가 조금 더 가림없이 나한테 드러나야 대원경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말하다 보면 모순에 빠진다고요 그렇죠 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견분과 상분만으로 설명한다고요 애초에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견분과 상분이 그냥 굴러가고 개체성은 애초에 그 아집이 문제였다면 아집만 죽여버리면 우주는 본래 평화로웠다 끝 됐죠 여기에 무슨 지혜를 얻고 뭐하고가 왜 필요하냐고요 우주는 본래 평화로웠다라고 끝이야 견분 상분이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아집이 지랄됐는데 칠식 아집만 제거했더니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끝났다 부처가 뭐고 필요 없어지죠 견분 상분 원래 완벽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요 여기까지요 자 아라안과 멸진정 출세도라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의 경지에서는요 칠식이 영원히 단절돼요 왜? 평등성지로 바뀌었으니까 쉽게 설명하자고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 멸진정과 출세도는요 출세도는 견성한 겁니다 열반 상태예요 견도라는 건 열반 상태예요 그 열반 상태와 멸진정에서는요 멸질정도 열반을 고요하게 체험하는 거고 출세도는 열반 의식을 아무튼 알아차린 겁니다 찰나산매를 통해서라도 열반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견성할 수 있어요 초기에서 출세도 그러면 수다원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반 접속해가지고 열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멸진정과 출세도는 열반짜리에서는 애고의식이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치식이 단절된다 다만 이때는 잠깐이죠 다시 나오면 작동하니까 출세도도 열반 체험이에요 수다원가가 열반을 처음 맛보고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무상고 무하를 다 깨닫고요 현상계에 대해 혐오심을 일으켰을 때 열반 체험이 딱 와요 열반 체험을 어떻게 얻냐? 바완가 상태로 들어갑니다 남방불교에서 수다원가 될 때 바완가 의식을 체험해요 딱 멸진정에 해당되는 이 열반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다가 나오면서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수다원을 얻었구나 방금 체험했던 열반에 대해서 다시 알아차려요 또 그걸로 또 알아차려서 내가 뭘 얻었구나라고 알면 수다원가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끊겨요 의식이 일어나다가 일어나면 끊기고 바완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게 딱 열반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렇죠? 그걸 멸진정이라고도 하고 열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열반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버리면 시공이 끊어지겠죠 시공이 딱 끊어진 상태 꼭 멸진정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열반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열반을 체험하는 그게 출세도예요 멸진정과 출세도에서는 에고의식이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멸진정만이 아니죠 사선정만 들어도 열반을 완전히 몰입할 수 있죠 에고의식 끊긴 상태로 그런데 지금 이론에서는 사선정도 에고의식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니까 여기서는 사선정이라고 안 하고 출세도라고 한 겁니다 딱 열반에 완전히 포커스 맞췄을 때는 시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지금 칠송까지 했어요 진도 많이 나갔죠? 그 다음에는요 의식 좀 두 개 두 항목만 의식 아니 한 항목만 의식에 대한 거네요 팔송 끝내죠 왜냐하면 쉬워요 지금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다시 여기까지 세 번째 능변식이고요 팔송은 각주 볼게요 제가 안 넘겨봤으면 모르는데 넘겨보니까 안 되겠네요 제 6식은 각주 12번 보면요 제 6식은 7식에 의지하고요 5식과 함께 일어날 때는 전 5식을 의지해요 6식은 7식에도 의지하고 5식에도 의지하고 5감에도 의지하고 에고의식에도 의지하고 이해 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의타기성을 제가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본문 가보죠 구별하면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전 5식 포함이에요 대상을 식별하는 것을 자성과 행상으로 삽니다 이해 되시죠? 아까 사량식 이번에는 요 별경식 식별하는 게 대상을 식별하는 게 자성과 행상이고요 선 불선 무기 세 가지 성질이 있다 끝 됐죠? 왜냐하면 이 뒤로는요 육식에 대한 설명이 이제 모든 심소 설명 다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고 끝날 때 이제 20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거의 20성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까 그 심소들 있죠? 51개 심소 설명이 쭉 이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지루한 심소 설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변개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야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은 거의 20성까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들으신 걸로 아까 그 심소 이야기니까 다 나머지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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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